안녕하세요 B&T 월드 가족 여러분 저희는 카친톡톡 라이수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B&T 촬영장에서 열심히 예쁘게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 생각보다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기쁘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저희를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앨범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라임수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임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